이번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새로운 알고리즘인 지수 가중평균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몇 가지 최적화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지수 가중평균을 가지고서 이뤄내기 때문에 이 지수 가중평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지수 가중평균을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하려면 주어진 어떤 지점에서의 평균값 vt라고 부르는 것은 이전에 평균값 vt-1이라는 그러한 값에다가 일정한 개수 베타를 곱하고 더하기 1 빼기 베타라는 또 다른 값을 현재 주어져 있는 그 타임 t에 주어진 그 값을 더해 줘서 곱하고 더해 줘서 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이 베타 값이 어떠한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타를 한 0.9 정도로 주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예를 들었던 템퍼리처 지금 그 파랑색 점들로 되어 있는 들쑥날쑥한 템퍼리처가 이렇게 붉은색 레드 컬러로 표현된 이 부분이 결국에는 0.9라는 베타 값을 썼을 때의 그 평균값 조금은 스무드해진 값이 얻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보다 좀 큰 값인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0.98이라는 값을 쓰면 그린 컬러 지금 여기에 그 초록색 굉장히 스무드된 그러한 커브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약간은 쉬프 된 형태로 나타나는 영상이 있고요. 또 그것을 좀 작게 0.5라는 그 옐로우 라인을 주게 되면은 옐로우 라인처럼 얻어지는데 가장 덜 스무드된 경우죠. 물론 원래 주어져 있는 이 파란색 점들보다는 좀 더 스무드됐지만 그 다른 두 개의 0.9나 0.98에 사용했을 경우에 비해서는 좀 덜 스무드된 즉, 죄송합니다. 이 베타를 어떠한 값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스무드니스가 우리가 평균했을 때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더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가중평균 그 포뮬러를 다시 한번 그 수식을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용했던 그 식이 여기 있죠. vt는 베타 곱하기 vt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세타 t 즉, 주어진 그 타임, 그 현재의 시간이 vt인데 subscript t인데 그때의 값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거를 그 다양한 그 시간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그 우리가 그 수식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v100이니까 시간이 100번째 시간대는 당연히 그 이전인 99번째의 평균값 곱하기 0.9 그러니까 베타를 0.9로 지금 가정하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0.2 곱하기 현재 100 이라는 그 타임에 주어져 있는 값이죠. 자, 이거를 조금 여러가지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색깔을 조금씩 바꿔 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이 v9999라는 이 값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당연히 이런 수식으로 구해지는 거죠. 동일한 모양이지만 그 이전에 사용되는 값이 v98이라는 값이 대신 사용되고 현재 99라는 값이 또 사용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 이전 타임에서의 그 평균값은 어떻게 됩니까? v98은 이런 식으로 그 이전 타임에서의 평균값과 그리고 현재 98번째의 그 타임으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그 각각의 그 서로 다른 그 시간대의 그 평균값을 그 입력을 해서 어떠한 값이 평균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그러니까 익스팬드에서 살펴보는 건데요. 자, 일단 그 시간이 100인 그 타임에서의 v100의 값을 이제 다시 한번 익스팬드에서 확장해서 우리가 그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이 순서는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른쪽에 평균값이 놓이도록 왼쪽에는 그 현재의 값이 놓이도록 이렇게 순서를 좀 항을 바꿔볼게요. 즉, 0.1 곱하기 현재 시간에서의 값이죠. v100은 그리고 0.9 곱하기 그 이전의 평균값인데 그 이전의 평균값을 우리가 그 입력을 한 여기 v99 값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여기에 입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앞부분은 전혀 변함없고요. 0.9 그대로 있고요. 이 가로 안에 0.1 곱하기 세타 99번째 더하기 0.9 곱하기 v9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v98이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유도된 방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가로 안에 넣어주면 0.1 세타 98 더하기 0.9 세타 97 등등등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을 모든 세타로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항은 당연히 세타 100에 0.1 곱한 값이고요. 두 번째 값은 세타 99에 0.1 곱하기 0.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1 곱하기 0.9가 세타 99에 적용이 되고요. 그럼 세타 98에는 무슨 값이 적용될까요? 세타 98에 적용된 것은 0.1이 여기 곱해져 있고요. 그 앞에 0.9가 곱해져 있고요. 그 앞에 이 왼쪽에 또 0.9가 곱해져서 즉 0.1 곱하기 정리하면 0.9의 제곱 이렇게 하나씩 뒤로 가면 갈수록 0.9의 앞에서 현재 위치보다 어느 정도 떨어진 인덱스만큼의 값을 지수로 하는 0.9의 그 지수승 값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0.9의 3승 곱하기 세타 97, 0.9의 4승 곱하기 세타 96 등등등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론 이것이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즉 어떠한 연산인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즉 수평축을 타임축이라고 하고요. 즉 여기서는 세타 섭스크립트에 쓰는 거죠. 그리고 수직축을 주어진 온도 세타 T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즉 T가 여기서는 100일 때 예를 들어서 아니 T가 100일 때죠. 100일 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V 섭스크립트 100을 쓴 거고요. 그때 주어진 당연히 온도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이전 99번째 온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98번째 온도도 있을 거고요. 97번째 온도 등등등 이와 같은 값이 계속 주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그럼 웨이팅 값 그 앞에 곱해지는 지금 V 100과 V 90, 아니 그러니까 세타 100과 세타 99와 세타 98, 세타 97, 세타 96의 값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 거고요. 자 거기 앞에 곱해지는 이 웨이팅 값들만 우리가 또 이건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 앞에 있는 이 웨이팅 값들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몰아서 어떠한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그래프 하나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지만 지금 여기 그 웨이팅으로 사용되는 값이 그 여기 타임 T 이꼴 100이니까 이거는 역시 똑같은 타임 슬롯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T 이꼴 100인 경우죠. 자 T 이꼴 100인 경우에 값이 얼마가 곱해져요? 0.1 여기를 제일 큰 거를 0.1이라고 그러고요. 이 부분이 0.1이라는 값을 곱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값이 곱해져요? 0.1에 0.9를 곱한 것. 그러니까 0.9가 되겠죠. 아니 0.09가 되겠죠. 0.09. 그러니까 0.09는 이거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작아진 그런 크기로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어떻게 되나요? 0.1 곱하기 0.9의 제곱이니까 0.81이 될 거고 결국에는 0.081이 돼서 또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10분의 1은 아니지만 즉 이와 같이 점점점 작아지는 즉 이와 같이 소위 익스포네이션이 디케이 되는 익스포네이션 크기로 점점점 작아지는 그런 웨이팅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연산이 즉 이 데이터 주어진 온도에 대해서 이 각각의 그래프의 이 점들이 그 엘레멘트 와이즈 곱셈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썸메이션 해 줌으로써 이와 같이 덧셈을 해 줌으로써 V100이라는 값이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이 웨이팅 어디까지가 유효한 값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수학적인 어떤 분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타가 0.9일 때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수식 베타가 0.9라면 그 베타가 0.9일 때 0.9의 10승 정도의 값이 한 0.35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크기죠. 그런데 그 값은 사실은 그 정도까지만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즉 0.1의 3분의 1이면 한 0.03 정도일 텐데 그죠? 0.03도 근처까지가 말하자면 이 웨이팅이 좀 유효하고 그 밑에는 너무 작아져서 별로 이렇게 그 소위 평균 값을 계산하는데 많이 기여하지 않는다고 그냥 우리가 그 소위 Approximately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0.35, 사실 0.35는 재미있는 게 사실은 1 나누기 소위 OILER NUMBER 자연 로그 때 우리가 미수로 쓰는 2라는 값이 있죠. 이 값은 사실은 2.7몇일 겁니다. 그 값과 동일한 값입니다. 동일한 거라니까 유사한 값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유효성을 따질 때 이 수식을 쓰는데 이 정확한 표현은 1 나누기의 Exponential 값은요. 1 나누기 Epsilon 그리고 곱하기 그러니까 지수분은 1 나누기 Epsilon에 해당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값이 어떤 Epsilon 값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모양대로라면은 여기서 1 나누기 2라는 값과 똑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0.2를 그러니까 Epsilon을 한번 0.02로 썼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는 베타 값과 동일한 그러한 역할을 할 건데요. 어쨌든 Epsilon 0.02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소위 베타가 얼마가 되냐면 0.98이거든요. 그죠? 0.98이죠. 그래서 이거는 0.98에 1 나누기 0.02 그러니까 이거는 0.98에 그 50승에 해당되는 거고 이 값이 거의 그 1 나누기 그 Exponential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Oiler Number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가 될까요? 거의 0.35 값에 유사한 값이 되고 한 3분의 1 정도 크기의 그러한 그 웨이팅이 그런 50번째 인덱스에서 얻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그 소위 지수 가중 평균에서 유효성을 따질 때는 바로 그와 같은 방법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까 여기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함수 자체가 그 1 나누기 1 빼기 베타를 가지고서 우리가 웨이팅을 줬을 때와 똑같고 엡실론은 1 빼기 베타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값으로 우리가 얻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 구현하는 방법을 좀 살펴봐야겠죠. 구현하는 방법 지수 가중 평균을 그 프로그램적으로 구현할 때 어떠한 그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그 봤던 내용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그 평균값을 계산할 때 처음 그 인덱스에서의 평균값은 V0는 0 V1은 베타 곱하기 V0 더하기 1 빼기 베타 곱하기 세타 1 해가지고 1번째 인덱스에서의 그 평균값입니다. V1은 이거는 그 주어진 곳에 템퍼리처를 예를 든 거지 대상 값은 어떤 값이든지 상관이 없거든요. 그것을 평균하는 그런 효과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V2, V3 등등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평균값들을 우리가 다 유지할 필요가 없는 응용이 종종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최적화 과정에서 그래디언트 방향을 이와 같은 가중평균으로 지수 가중평균으로 좀 수정해 나갈 건데 그럴 때는 그때 필요한 현재 지점에서의 평균값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V는 0으로 놓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V값은 그 다음 단계에서 V값은 이전 그 V값에다가 베타를 곱하고 더하기 1 빼기 베타를 그 현재에 주어진 그 어떤 파라메타 값 세타1 예를 들면 그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V는 베타 V 더하기 1 빼기 베타 또는 세타2 두 번째 값인 거죠. 등등등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뭐 조금 이게 세타에 대한 그런 변수다 아니면 그 평균이다 라는 의미로 이거 섭스크립트 세타로 쓰면 좀 더 명확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그 파라메타가 하나만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그 변수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업데이트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코딩을 한번 써본다면 뭐 이런 식의 코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V 세타는 뭐 제로다. 그리고 그 반복을 할 건데 이 반복은 우선 일단은 그 다음 값을 얻어야 되겠죠. next 세타 t 어떤 그 우리가 평균을 시키고 싶은 대상이 되는 값 그리고 V 세타는 베타 곱하기 그 V 세타 그대로고요.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세타 t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텐데 물론 우리가 그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을 하는 건데요. 이 평균을 모든 그 이전의 그 값 예를 들어서 뭐 이전 값 10개 그죠? 10 previous 를 가지고서 평균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이전 10개를 가지고서 하면은 보다 정확한 평균이 얻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거는 일종의 approximate한 그런 평균 값이긴 한데 굉장히 그 효율적인 계산이 되는 거죠. 즉 이 이전 데이터들을 다 킵할 필요도 없고 현재 주어진 값만 알고 이전에 계산했던 평균 값 두 개만 알면 그죠? 이 V라는 V 세타라는 값과 현재 주어지는 세타 t라는 값 두 개 값만 알면 계속적으로 제기적으로 평균 값이 갱신돼서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가 대상으로 평균해야 될 대상이 간단하게 하나의 값이 아니라 즉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많은 변수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라디언트가 그런 건데 그 디멘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라메타들의 개수만큼의 디멘전에서 구하기 때문에요. 그것들의 평균을 구할 때 이전의 값을 킵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그런 어떤 정확한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평균 값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지수, 가중, 평균, 알고리즘을 써서 우리가 그 파라메타를 평균시키고 그 평균된 파라메타 값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알고리즘을 최적화시키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